자 여러분 요번 시간에 그 이제 파트 2 부동산 등기법이죠? 자 등기법은 여러분 일단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자 열심히 해서 간 뭐 막판에 한 뭐 한 달 정도만 제대로 꾸준히 잘 틈틈이 하면 충분히 10문제 이상을 말할 수 있는데요 뭐 등기법은 할 수 없이 안되면 강론이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론이 하시고 그 앞에 총론 부분에서는 자 등기 객체 있죠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총론상에서 그 신청인 중에 공동이냐 단독이냐 있죠 직권이냐 촉탁이냐 내용하고 등기 실행을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 내용하고 그 뒤에 이제 보존등기부터 강론상 그 내용을 열심히 나 그것만 이제 이론 들으시고 그 문제풀이 있죠 어 문제풀이 그 열심히 문제풀이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학원 가니까 뭐 문제집은 두 권 세 권 얘기하는데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 한 권이라도 여러 번 반복 보는 게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반복만 하시면 고득점은 자신 없는데요 그 학교 하니까 학교 하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제대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려요 일단 거기에 584페이지에 그 부동산 등기 의의 중에서 중요한 건 그 3번 있죠 그 별표 하시고 그래서 항상 뭐예요 물건면동은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한 물건면동은 등기하라 그랬는데 민법은 등기하라 그랬지 등기 시점을 뭐예요 시점을 얘기 시기가 언젠가 얘기해 주진 않으니까 등기법 6조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하고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 불을 표시하면 불을 표시하면 이게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에요 등기가 완료 시점이다 자 그러면 왜 식별 불을 표시하게 되면 어떤 등기관이 등기 사물을 봤는지 예컨대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자 7억은 7억이라고 자 채권을 적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덧집어 갖고 70억 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기 위해서는 그날그날 뭐예요 자 등기 사물을 볼 때 지방 법원한테 부여받은 식별 불을 표시해요 예컨대 은행의 직원들이 은행 업무를 보게 되면 그 도장 찍죠 어 도장 그 까만색 도장 있잖아요 그 자 한쪽면은 이름 한쪽면은 뭐예요 성만 적혀있는거 그 얘기 똑같은거예요 그 날이 옛날에 날인 얘기인데 자 식별구에 그래 그럼 그럼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는 뭐예요 완료 시점 오는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접수신지 언제냐 등기가 완료되면 접수시에 물건면동이 생기는데 이 접수시는 전산정보조직에 전자 전자 신청했죠 전산정보조직에 의한 자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 이 등기부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전산정보조직에서 저장할 때 있죠 자 전산정보조직에서 저장할 때 이 저장할 때가 뭐예요 이 저장할 때가 이게 바로 뭐라고 접수할 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면동은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물건면 생긴다 틀리고 그 등기관의 뭐예요 행동패턴에 따라서 일찍 등기를 마치면 일찍 뭐예요 물건면 생기고 늦게 마치면 늦게 물건면 생긴다 이게 말단자니까요 그래서 항상 접수 접수를 언제 받느냐 접수를 빨리 받고 늦게 받는거가 중요하니까 빨리 받은게 선순이고 늦게 받은게 후순이니까 접수시에 접수시 저장할 때 물건면 생기로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인청의 접수시기 및 효력발생시기 그래서 첫번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마칠때 하는 것은 식별별로 기록했다는 얘기고 접수시는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4페이지에 585페이지 있죠 등기의 종류 있죠 등기 종류를 이렇게 뭐예요 등기 종류를 등기 종류를 자 기능상 기능상 대상상 분류 자 대상상 분류 그 다음에 내용의 한 분류 그 다음에 뭐예요 형식의 한 분류 이 효력의 한 분류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자 시험문제 중요한건 뭐예요 모해안 분류예요 형식의 한 분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뭐예요 등기부가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굴구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표제부만 아파트 자 공용부분 중에 귀약상 관리사무실 경도당 노인정 있죠 그런 것은 자 우리가 귀약상 공용부분에서 표제부 갑굴구가 필요 없어요 자 사실의 등기 표제부에만 둬요 내용의 한 분류는 뭐예요 내용의 한 분류는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하는게 있고 기입등기라고 하는게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변경정정말소회복등기인데 기입등기는 등기목적이 보존 있죠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이정 자 이게 기입등기예요 근데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을 뭐하는거 자 원인에서 일단 기록이 되는거 최초로 기록이 되는거 보존이전 설정이 기입등기예요 그럼 그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사항을 등기사항을 뭐예요 일부 고치는게 변경이고 전부 닿아지는게 소멸인데 왜 우리 표제부가 있으니까 표제부는 몇일 등기고 갑굴구는 무슨 등기고 말실 등기고 처분자 등기 있죠 처분자 등기 자 물권변등이 안생기는 자 물권변등이 안생기는 뭐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한하는거 권리를 제한하는거 쉽게 얘기해요 그럼 처분자 등기는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보존설종이정이 아닌 변경 뭐예요 멸실발소 이렇게 말은 이제 뭐예요 무슨 등기예요 자 이런건 기입등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형식의 형식의 한 분류는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우리 시험문제 나올 때 다음중 주등기로 하는거 다음중 부기등기 하는거 그래서 오기 585페이지에 쌍가루 3번 형식의 한 분류 별피 하시고 그 등기 형식 있죠 언제나 주등기 하는거 시험문제 등기 하는거 언제나 주등기 하는거 그 시험문제 등기 하는거 답으로 등장하는건 뭐예요 일단 표제부 있죠 부동산 표시변경 부동산 표시변경이 뭐예요 표시변경이 예컨대 자 답에다가 집을 져서 이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1번 충청도 100 답 면조 500이죠 2번 뭐예요 2번 충청도 100 답이 돼가 되죠 500은 맞고 답이 돼 일부만 집어넣고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변경이에요 변경은 경제가 고칠경자죠 후발쪽 뒤에 있으니까 자 원래 뭐예요 처음부터 원래는 답이었는데 거기다 후발쪽으로 집을 져서 사실관계하고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고치는거예요 일부 고치는거예요 이게 변경이에요 전부 다 주는거 몇시리죠 항상 표제부는 다 무슨 등기예요 언제나 주등기만 해요 몇시등기가 이렇게 답으로 잘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단독이고 언제나 주등기만 해요 주등기만 그 다음에 갑구일구의 말소등기는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주등기예요 물론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건 답으로 등장하지 않고 답으로 잘 등장한 것만 본거예요 언제나 뭐로 하는거 부기등기 하는거 자 누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 이전했다고 뭐예요 이전등기 했다고 부기하라 부기하라 그럼 당이 뭐예요 등표는 뭐예요 등기명인의 등기명인의 뭐예요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권리 뭐라고 권리질권등기 현매모라고 특약등기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기 언제나 뭘 하는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등표 명인의 등기명인 등기명인이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자 이렇게 1번 자 수익거무등기 갑이 서울특별시 관악곳인동 100번이 살아요 물론 땅은 충청도 있고 울산을 이사왔어요 그럼 뭐예요 1-1번 1번 갑이라는 등기명인의 뭐예요 표시변경등기 자 그래서 울산시 남구 뭐예요 달동 111로 이사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문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권리질권은 저당권불질권이고 환매특약은 뭐예요 이전 등기 아래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특약 약정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그러니까 이 특약과 약정은 특약과 약정은 부기등기 하는 곳이고 약속에 정한다는 게 채권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약정 특약은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 하면 대항력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저당권 전세권 재산권이라는 게 언제나 부기등기 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1번 1순위 저당권 자 2순위 저당권 있죠 자 그러면 이 을이 1순위 저당권을 정한테 이전 등기 하고 싶다 얘기예요 그러면 정은 얘 이 을의 저당권을 이어받았으니까 선순위를 해야 되겠죠 선순위 그럼 요 아래 자 요 아래 이제 자 뭐라고 1-1번 1번 1번 저당권에 뭐예요 이전 등기 누구한테 정한테 그래야지 정은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자 주등기 따르니까 순위를 잊어받으려면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때는 다 뭐예요 부기등기 그래 모두 가능하고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 경우에 따라는 부기등기 하죠 그래서 뭐라고 주부 알뜰한 주부 이제 코로나 코로나가 많이 없었다 해서 자 벼룩시장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뜰한 주부 주부 권병경 이란 사람은 애들이 입었던 옷들을 다 버리지 않고 깨끗이 세탁해 갖고 이 벼룩시장 가서 팔아요 그 아침에 아침 점심때는 자 뭐 한 4 5천원 주고 팔다가 막판에 5시간 끝나니까 자 그때는 1,000원 2,000원씩 팝니다 그래서 알뜰한 주부 누구는 권병경은 권병경은 말해 저가로 뭐 했다는 얘기에요 저가로 처분했다 그래서 일단 권리변경 등기는 권리변경 등기가 뭐예요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 감액 자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 감액 할때는 두 사람이 재계약을 했죠 소유권자고 전세권자고 그러니까 저당권자고 자 재계약하니까 공동위청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변경은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는 승낙서나 판결서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승판 있다면 부기등기고 없다면 무슨 등기하고 없다면 주등기합니다 이승판 업주 이승판 업주에요 이해관계는 승낙서 판결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자 말새벽등기는 항상 뭐라고 전부는 뭐래요 전부는 지으시니까 주등기고 일부는 뭐 일부러 회복할때는 일부니까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고 가당권은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주등기에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부기등기하고 가등기죠 가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본등기 예컨대만 아니게 아저씨가 조카한테 너 공인용계에서 합격하면 자 너 공인용계에서 합격하면 뭐 주겠다 부동산 다 주겠다 당연히 부동산 주겠다 너 부동산 주겠다 그래서 가등기 기회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1번 아저씨 가비 자 2번 조카한테 공인용계에서 합격해서 나한테 뭐예요 자격증 자격증 빌려주면 빌려주면 너 집주겠다 소유권 전 총권에 가등기 자 그러면 자 이 가등기 했죠 가등기면 원래 이제 본등기 시험에 합격하면 본등기 하면 이 본등기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래 주등기로 하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하고 자 예컨대 이런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부기등기죠 본등기가 부기되면 가등기 예컨대 저당권 자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이 뭐예요 그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자 가등기가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고요 이 얘기죠 그래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얘기입니다 자 가등기 주등기 부기등기고 처분제한등기에요 처분제한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에 소유권이의 권리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로 해요 그래서 예컨대 값구예 1번 소유권을 줬는게 갑이죠 2번 잊었는게 을이죠 자 그럼 이 아래 뭐예요 2-1 갑이 을한테 잊었는게 해주고 환매특약을 했어요 환매 특약등기 그 다음에 을이 뭐예요 조카한테 3번 소유권이전 총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이 병이다 가등기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누가 2-2 자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을이죠 물권자가 을이죠 환매권자가 갑있고 여기 봄있죠 자 그럼 2등기 아래 아래 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4번에서 여기 가압류등기 했다 시작합니다 이 4번의 주등기의 가압류는 당연히 뭐예요 이건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얘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총권 자 그럼 각구에는 소유권자가 물권자가 있죠 이 사람은 물권자가 아니죠 채권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양집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자 주등기로 가압류하게 되면 이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고 만약에 여기다 3분의 1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가압류 소송 중이에요 누가 A가 얘한테 돈 빌려주고 얘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서 가압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한매권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가압류 가처분 들어가려면 2-1-1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분제한 등기 자 처분제한 등기는 처분제한 등기는 모일때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 등기는 주등기로 들어가고 특히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뭐라고 이외의 권리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문제예요 거의 매년 나오다 요새 매년 나오다 싶지 않니깐 암기 좀 해두지 않죠 물론 거기 586페이지에 쌍가루 4번 등기효력은 예비등기 이렇게 한마디로 가짜 들어간 거 있죠 가압류 가처분 소송 중에 뭐예요 소송 중에 돈 빌렸는데 안 줘서 들어간 건 가압류 촉탁 가압류 등기 촉탁 자 만약에 뭐예요 돈 문제가 진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자 누가 소유권자 갑이라는 자식이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갑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소유권자 의뢰자식이 의뢰자식이 뭐예요 의뢰자식 A가 다른 사람 그거 뭐예요 그거 자 승용차 있죠 승용 외제 스포츠카를 뭐예요 긁어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긁었는데 예 그거죠 근데 미성년자니까 뭐예요 송대차 처분 안 받을 것이고 이 차주 뭐예요 차주 누가 이 D라는 차주가 자 A 부모한테 뭐예요 손해배상 해야 되려고 소송하면서 이 차값이 비싸니까 손해배상 비용이 고쳐달라고 비용이 뭐예요 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이 사람이 부동산 팔아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4번에 뭐가 들어가요 가처분 들어가요 가처분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들어가요 이게 가처분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 기본적으로 자 뭐에 관한 얘기는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중에만 하는 거니까 소송 중에만 하는 거예요 이 소송이 끝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촉탁으로 자 촉탁으로 아니면 뭐예요 촉탁으로 다 받았어야 되니까 가처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단독신청도 있겠지만 일단 자 촉탁 직권도 있겠고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론 가압류는 다 뭐예요 촉탁 맞쏘 촉탁 맞쏘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렇겠지만 일단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건 예비적으로 하는 거 빼놓고는 다 뭐라고 다 이게 종국등기예요 그래서 앞에 가자들 하는 건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빼는 건 다 종국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585페이지 거기 형식의 한 번으로 꼭 별표하시고 기억하시고 자 등기사항 중요하다 그랬죠 등기사항 자 그래서 등기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등기사항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표제부에 갑구에 을구에 기록된 걸 등기사항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만 놓고 봤을 땐 토지의 토지의 뭐예요 토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건물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등기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등기사항은 신경 쓸 거 없고요 등기사항이라는 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이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쌍가립은 등기 대상이 등기 대상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에서 사건의 목적은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만 등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에 땅은 안 되고 따라서 따라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한 공용 제한을 받으면 하천 방조 대상은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하천은 국가가 국외를 포기하고 하천을 개인이 하천을 된다고 법을 만들어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천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주의할 점은 그 얘기예요 하천을 가진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한테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절대 무슨 물건은 용익 물건 무슨 물건은 용익 물건 등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말아달라 뭘 하지 말아달라고 용익 물건 등기를 하지 말아달라 자 그런 얘기예요 용익 물건 등기를 하지 말아달라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누가 용익 물건 임차권 얘기죠 그러면 하천은 누구만이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만이 관리하겠다 왜 자 이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밤만 되면 비오고 밤만 되면 뭐예요 자 거기다가 뭐라고 오물 버리고 그럴 수 있는 모르니까 관리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만이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그래서 주시세요 하천법 생에 하천은 이존등기의 저당권은 가능하나 용익 물겜창을 할 수 없다 그럼 토지 거기 부동산 토지 건물 있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만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배우니까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선박 등기부 항공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임목 등기부 이런 거 안 배워요 우리는 자 꼭 토지하고 건물 자 부동산 중에 토지 건물 그것만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전부가 일필 토지와 일동 건물 또는 뭐예요 집합 건물일 때는 일동 건물을 구분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같은 거예요 자 그 구분 건물 자체 하나가 등기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맞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일부 얘기해서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거기 자 별표하시고 두 번째 좀 별표하시고 자 만약에 갑이 뭐예요 갑이 바다 매립에서 땅이 하나 생겼고 대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입권자가 갑이 있고 충청도에 100에 다배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 미터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500제곱미터라는 이 대장을 가지고 버렸는 게 아니까 등기대상이 되는 뭐예요 그 객체는 항상 부동산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기본이에요 근데 과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일부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는가 등기할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일부에 등기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 따졌을 때 일단 일부가 등기대상이 되느냐 일부가 자 근데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이 가베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서 자 나이가 연세가 이제 99살 되셔갖고 자 심히 붙이실 텐데 내가 뭐예요 그 땅을 빌려서 자 이용하고 싶다는 점 사용하고 수입하고 싶다 지상권 계획을 체결하죠 월 150도 겠다니까 내가 일어나서 병마를 떨치고 일어나서 뭐예요 부동산을 사용하면 200은 번다 150값 간된다 그래서 우리 양구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쓰겠다 그러면 이 등기부 표제부 값고일구 얘기죠 값고일구에 그럼 1번 수입권자 값이죠 자 그럼 1번 충청도 100 다 면제 얼마라는 얘기예요 500제곱미터인데 500제곱미터죠 근데 용익물권은 자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범위를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여기다 뭐 1번 무슨 등기하면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무슨 목적으로 남이 토지를 이용하느냐 뭐 예컨대 나무를 심을 목적이다 범위를 어떻게 하냐 이 범위를 쓰일 수 있어요 범위 범위는 만약에 500이면 전부를 써요 근데 반만 쓰기로 했으니까 250이죠 그럼 뭐라고 동남쪽 이렇게 방향 표시예요 남쪽 250제곱미터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토지에 대해서 물론 도면을 그려내요 어느 쪽인가 자 그러면 남쪽 250이니까 표제부가 500이니까 그래요 표제부가 500인데 250 되어있으니까 전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게 공실할 수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범위를 정해 갖고 그러니까 굳이 토지를 뭐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그리고 유일하게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뭐라고 용인 물건이 무슨 물건이라고 용인 물건 용인 물건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 그래 우리가 물건이 다섯 개예요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저작권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일부니까 여기다 부동산 일부라고 써 놓고 거기 가려가면서 외웁니다 부동산 일부는 용인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나머지 나머지 소유권 저작권 얘기죠 소유권 불리해보면 소유권 보존는게 안 되고 소유권 잊었는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저작권 당이 안 된다 그죠 당이 안 된다 간단해요 다섯 개 머릿속에 다섯 개 그리면서 생각해 보자 그래 만약에 뭐예요 하나의 땅에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란 이상이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 단독 소유니까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예요 갑과 우리 소유권자가 두 사람이라면 땅 하나를 땅 짓자 두 사람이 균동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의 일부 권리의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단어를 줄이면 뭐라고 지분이라고 왜 균동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갑이 2분의 1이고 우리 2분의 1이라면 이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공이 지분은 뭐예요 점유가 안 되니까 사용하고 수익이 못해 사용하고 수익해야 되니까 사용수익을 못한다 아니게 사용수익 안 된다 아니게 그 다음에 또 보존등기 특성상 등기분 하나야 되니까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자기 뭐라고 지분만에 뭐예요 지분만에 뭐가 안 돼요 보존등기도 안 되고 상속등기도 안 돼요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자 뭐도 안 되고 보존등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고 상속등기도 당연히 아니 된다 이게 보상 없다 이게 보상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보존등기 상속등기 안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전등기 되죠 왜 범위를 정할 순 없지만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는데요 공시된다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자 이 등기부를 통해서 자 공시는 된다는 게 이게 등기부를 통해서 예컨대 공유자들이에요 1번 소위권을 정리해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의리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요 갑이 2번 뭐라고 갑의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전부 이전등기 할 수도 있고 1부 4분의 1의 병한테 뭐예요 4분의 1 이게 가능해요 공시한다는 게 생각 사람들한테 아 이 사람이 지분 반을 팔았구나 전부 팔았구나 이거 알 수 있다니죠 그 다음에 어디 을구에다 이렇게 1번 뭐라고 저당권등기 자 갑의 뭐라고 2분의 1의 저당권등기 이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등기 하나다 이게 그 왜죠 뭐라고 부율령 저소지 자기 지분만의 보상없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부율령 뭐라고 저소지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보상없다 보상없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저당권등기는 못하나 용의물금 임차권등기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나 권리의 일부인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저당권등기는 가능하나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용의물금 못한다 별표 놓고 보지 않으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580페이지 보시면 등기등력이 있는 뭐예요 물건과 등기등력이 없는 물건 요즘 중요하지 않아요 잘 요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기 오른쪽에 등기등력이 없는 물건 중에 구조상 공용문 안 되는 건지 귀약상 공용문은 표지만 둔다 그랬고 당연히 구조상 공용문 안 되고 그 아래 아래 보시면 뭐예요 거기 자 그 캐노피 있죠 주위 속 캐노피 당연히 햇빛 가리게 안 되는 거고 자 경량 철골조 혹은 조례식 패널 구조 건축물 있죠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왼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번째 칸에 주택 앞에 지붕이 들어가야 돼요 지붕이 들어가야지만이 등기대상이지 지붕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등기대상이 안 돼요 자 물론 거기 개방형 축사보이죠 그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다시 오른쪽에 그 밑에서 두번째 아무리 호텔로 수선돼서 해안가에 안반원에 앵커로 고정됐다 하더라도 선박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개조가 돼도 선박이 건물 등기면 대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거기 V1용 그 밑에 박스에 V1용 조수지 자기 지붕이란 보상없다 그 외의됩니다 꼭 좀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 등기대상이 되는 권리 그래서 거기 등기를 요하는 권리 소유권 지도 않고 쭉 됐죠 등기대상이 아닌 권리 유치권 점유권 질권 옆에 그 빈칸 있죠 거기 써 놓으세요 뭐라고 아무리 판결을 받는데도 주의 토지 통행권 있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가 안 돼요 등기대상이 안 되니까 거기 써 놓으세요 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가 안 된다고 등기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봐 두지 않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등기 지도하는 권리 변동 그래서 절저법성의 등기사항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복적이 보존유조설정 처분제한 소멸 6개 있다 그랬죠 등기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겠고 취득시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등기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등기 꼭 해야되고 그 다음에 588페이지 요새 잘 안 나오지 민법에 나오는 얘기죠 180페이지 등기 안에도 법률에 규정된 것은 뭐라고 등기 안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처분하려고 등기한다 처분하려고 처분하려고 등기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규정은 뭐예요 법률규정은 당연히 뭐라고 등기 안에도 예컨대 법정기사항권 법이 정했죠 우리 시험문제 옛날에 전세권 자 전세권은 뭐예요 재작년에 전세권 자 법정갱신하면 법이 정한 갱신이죠 법이 정한 갱신은 등기 안에도 뭐예요 계약은 연관되지만 등기를 안하면 남한테 뭐예요 처벌하지 못한다 자 그 전세권의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으로 건물 전세권의 뭐예요 존속기간은 그만큼 연장되지만 등기 안해도 연장되지만 등기 안하면 그 건물 전세권에 뭘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할 수도 없고 건물 전세권에 뭐라고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란 단어가 보이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합니다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아니 하더라도 뭐예요 물건면동은 발생하지만 등기 안하면 남한테 뭐 하지 못한다고 처벌하지 못한다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민법 시간에 배우는 사항이 그거예요 자 유언의 한 증여는 항상 뭐라고 포괄유증은 뭐 같으니까 상속과 같으니까 포괄유증은 등기 안해도 권리변이 생기지만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뭐하라고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등기 꼭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을까요 물론 뒤에 이제 다시 공동 단독 배웠지만 하여튼 뭐예요 이전등기 할 때 신상수 신탁 상 상속 신상수 수용은 뭐예요 단독신청이고 그러니까 유증은 자 ㅅ이 아니니까 뭐예요 유증은 당연히 항상 뭐예요 등기를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 자 유의효권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